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그동안에 구독자분들이 테스트 해달라고 하신 게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가성비 컴퓨터 영상을 조금 먼저 올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는데요. 바로 그래픽카드 3종 비교 테스트입니다. 중고로 샀을 때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 3가지고요. 라데온 RX 570, 라데온 RX 580, 그리고 지포스 GTX 1060 3GB 모델입니다. 참고로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한 그래픽카드들은 라데온 2개는 채굴 제품을 제가 중고로 산 거고요. 그리고 지포스는 제가 처음부터 신품을 사서 쭉 계속 쓰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런데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오히려 지포스가 테스트 중간에 냉랍 현상이 생겨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요. 과연 테스트가 잘 끝났을까요? 그러면 바로 테스트한 부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래픽카드만 가지고 테스트할 수는 없죠? 기본적인 부품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CPU는 제 영상에서 자주 나왔었던 제온 E5-1650입니다. 기본 클럭은 3.22기가홀치인데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4기가홀치로 오버클럭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굳이 극한까지 오버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4기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이것도 멀티채널 메모리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중국의 화난지란 회사에서 나온 X79 ZD3이라는 메인보드입니다. DDR3 쿼드 채널 메모리를 지원하고 서버용과 일반용 메모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국 메인보드에 서버용 ECC 메모리만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반 램이랑 서버용 램 다 쓸 수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었던 하이닉스의 서버용 DDR3 ECC 메모리인데요. 4기가바이트 모듈을 총 4개 사용해서 16기가바이트로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기본 클럭은 1333MHz인데 1600MHz로 오버클럭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메인보드가 쿼드 채널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구성은 자동으로 쿼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SD입니다. SSD는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갓성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PM981A 256GB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의 970 EVO 플러스 SSD의 OEM 버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확인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화와 상품 설명에 표기된 읽기 속도, 쓰기 속도는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은 970 EVO 플러스가 86,000원인데 PM981A는 53,000원 정도 하니까 한 3만원 이상 싸죠? 근데 국내 정품 AS를 받으시려면 970 EVO 플러스 사시는게 맞는데 참고로 SSD는 고장이 잘 안나는 부품 중에 하나라서 많은 사람들이 벌크나 병행수입 제품을 사기도 해요. 아무튼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파워랑 케이스 같은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메인 부품인 그래픽카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는 사파이어의 라데온 RX 570 4GB 제품인데요. 제가 용산 갈 일이 있을 때 선인상가 22동에 5층이었나 6층이었나 가가지고 직접 들고 온 그래픽카드에요. 채굴 제품이고 그리고 75,000원을 주고 샀는데요. 매장에서 바로 테스트까지 해서 정상인거 보고 들고 왔는데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루종일 계속 쓴건 아니라서 뭐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다나와 중고장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75,000원짜리는 없어진 것 같고 조텍에 1펜짜리 68,000원에 파는거랑 그리고 기가바이트에 2펜짜리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85,000원 이상 주고 살 메리트는 없는 것 같은데 적당히 요 수준으로 사면은 그냥 가성비가 참 좋은 그래픽카드인 것 같아요. 다음은 히스의 라데온 RX580입니다. 요거는 다나와 중고장터에서 9만원에 제가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9만7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매자는 9만5천원에도 팔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뭐 적당히 판단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능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RX570보다 1000점 정도 더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2만원이나 더 내고 살 만큼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2만원을 더 내고 살 수 있는 그래픽카드 자체가 RX580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같은 채굴 제품이라도 RX570에 비해서 소음이 훨씬 적어요. 물론 이게 뭐 그래픽카드의 쿨러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만 아무튼 제가 받은 제품 기준으로는 훨씬 조용했거든요. 온도도 최대 70도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수준이었고요. 9만원에 산 거치고는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그래픽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포스 GTX 1060 3GB 모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 쓴 지 몇 년 된 제품인데 얼마 됐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제조사는 컬러풀에서 나온 건데 찾아보니까 컬러풀 지포스 GTX 1060 iCafe D5 3GB라는 모델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AS 기간은 지났는데 게임 테스트 두 개 정도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나가면서 재부팅이 됐어요. 제가 이때 촬영을 안 눌러놔가지고 꺼지는 장면을 못 찍었는데 뭐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완전 당황했거든요. 이거를 중고로 하나 새로 사서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냉납 고치는 방법이라고 해서 본 게 기억이 났어요. 사실 이게 뭐 냉납 때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나는 게 갑자기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해를 해가지고 캐페시터 부풀어 오른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은 냉납 고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분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분해에서 보니까 부품은 뭐 멀쩡하더라고요. 참고로 냉납 현상 고치는 방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GPU 코어를 갖다가 다리미로 지지는 건데요. 원리를 들어보니까 그래픽 카드를 오래 쓰면은 기판이랑 코어 사이에 납된 부분이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다리미로 열을 가해가지고 요 납을 갖다가 살짝 녹이면서 다시 붙여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최대 작동 온도가 100도 정도인데 다리미로 지져도 돼요?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참고로 반도체 공정에서는요. 6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진행하는 공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 집도 분명히 그런 공정을 거쳤을 거고요. 작동 온도 100도라는 거는 요 칩이 오류 없이 작동하는 온도를 말하는 거지 요 칩의 물리적 한계를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거는 다리미로 다리다가 GPU 코어를 깨먹는 거예요. 그거를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아무튼 히트싱크 열어보니까 써머리 뭐 굳다 못해서 화석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서 다리미를 코어 위에다가 수평으로 잘 올린 다음에 한 10초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 과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써머를 잘 발라주고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해준 다음에 다시 테스트 벤치에다가 꼽고 전원을 켰더니 이렇게 작동이 잘 됐습니다. 와 진짜 저 돈 번 기분이었는데 혹시 나중에 저처럼 갑자기 화면이 나가거나 하시면 요 방법을 한번 조심조심 한번 써보세요. 저처럼 부활할 수도 있어요. 아 물론 화면 꺼지는 원인이 그래픽카드인지는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다른 부품 때문에 꺼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픽카드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바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왼쪽이 지포스 GTX 1060이고요. 그리고 중간이 라데온 RX 570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라데온 RX 580입니다. 주제가 그래픽카드 비교라서 피직스 스코어는 빼고 볼게요. 그래픽 스코어는 1060이 11,837점 그리고 RX 570이 13,814점 RX 580이 14,736점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GTX 1060은 중고 가격이 대략 97,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가격에 비하면 파스 점수는 확실히 약간 떨어지긴 하죠. 다음은 타임스파이입니다. 뭐 타스 점수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GTX 1060은 3,721점 그리고 RX 570은 3,964점 그리고 RX 580은 4,272점을 기록해서 순서가 뭐 뒤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RX 580이 점수 격차를 더 벌리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걸 보면은 다이렉트X 12 기반 게임에서는 RX 580이 가성비가 더 높아진다고 봐야겠네요. 다음은 게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모든 게임은 FHD 해상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높음에 렌더링 스케일은 100%로 게임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60은 평균 약 175프레임 그리고 RX 570은 약 평균 200프레임 RX 580은 평균 210프레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GTX 1060이랑 라데온 형제 간의 차이는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라데온 끼리는 가격만큼의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죠. 확실한 거는 적어도 오버워치에서는 파스나 타스 점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참고로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카드끼리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다시 보기로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일어났습니다. GTX 1060이랑 라데온 들 간의 평균 프레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 반전까지는 아닌가요? 아무튼 성능 차이가 없어요. 최적화가 덜 되어서인지 아니면 배그 역시 친 엔비디아 게임이라서 그런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포스가 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있으니까 힘을 좀 더 내야 될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쉐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옵션은 울트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툼레이더는 되게 확실한 친 엔비디아 성향의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게임 시작할 때 이렇게 엔비디아 로고도 박혀있거든요. 근데 결과는 GTX 1060이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평균 약 5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RX 570은 약 50프레임 그리고 RX 580은 평균 약 55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게임들에서는 진짜로 힘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GTA V입니다. 옵션은 모두 매우느 폼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GTX 1060이 그래픽 메모리가 3GB라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테스트 했었던 옵션 적용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GTX 1060에 맞춘 옵션으로 3가지 그래픽 카드를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요. 최상 옵션에서 인구 밀도만 조금 낮춘 옵션입니다. 근데 결과는 놀랍게도 GTX 1060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RX 570과 580 간의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GTX 1060만 다른 두 카드보다 평균 약 10프레임 정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뭐 예전에 나온 게임들이 좀 더 엔비디아 쪽에다가 최적화가 되어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최근에도 그런 경향은 계속 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음은 문명 6입니다. 옵션은 높음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도 GTX 1060이 힘을 좀 쓰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RX 580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둘이 똑같은 평균 약 7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 10% 정도 차이로 RX 570은 이겼네요. 이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중간에 1060이 맛이 가는 바람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또 유튜브 각을 뽑아줄 줄은 몰랐네요. 혹시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전부 다 읽어보고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싶은 주제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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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